으 아싸라사사 여기구나 그래 파리 파리 투나잇 한 날이지 파리 투나잇 자 이거 아 말도 안돼 뛰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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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서 여기 들어가겠어 자 그리고 널 불로 태우겠어 이 새끼야 하나 빡치게 하지마라 어이 새끼야 너도 넌 중된다 이거 걸리는 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아 짜증나서 그렇지 뛰어 뛰어 어차피 너비씨가 다 돌진겠지니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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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넌 넌 넌 이거 어우 맞아맞아 이거 큰일 날뻔이네 이거 히치 써야지 후 자 배터리 팩 커다란 휴대용 전지로 비상시에 전기장치를 작동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걸 써먹어야겠죠 잘 자 그리고 여기 이놈들 그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터맞추기 힘들어졌잖아 아잇 이 새끼들 허허 요 놈들 보소 자 아주 거지같은 경우였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춤을 추네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야 자 내려가자 아 오늘 비와서 그런가 허리 아프니까 진짜 사소한 걸로도 살짝 짜증나고 막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라고 아 아유 이놈아 아유 이놈아 누가 때리랬어 아유 이놈아 아유 이놈아 어 간단하게 농락을 해줄라 그랬는데 저기 있는거 해체 좀 하고 가자 그래 아유 전 지방사입니다 어휴 이번에도 저 내려가는 모션에도 죽지 않을까 걸리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 화면 이상하면 제접해보세요 아 저 나와 그렇지 한 놈 그래 나가고 이거 올라오지 이렇게 그래 이놈아 올라가려고 하면 어휴 내 왔어? 대박 대박 자 일어나 자 일어나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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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똑똑해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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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저 왠지 일어설 것 같은 녀석 나의 촉은 틀리는 법이 없지 아 아 야 리로드하는 와중에 이 새끼야 비즐랜드 힐링랜드 힐링랜드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우 저거 맞았으면 어휴 큰일날뻔 했잖니 자 이거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죠 어우 많이 말린다 여기 가만히 서서 있으면 피가 차지 저기 눈금 있는 데까지는 어 됐다 미안 잠깐 휴대폰 뭐 왔나 좀 보느라고 하지만 아무 메세지도 오지 않았다 슬퍼지는 곳 자 그렇지 하고서 아까 얻은 이걸 메리캔님 별읍선 다수기 감사합니다 여기도 진짜 순수 운신으로만도 넘어갈 수 있을 듯한 느낌이 들긴 해 흠 하지만 그럴 수 있는게 나는 아니지 리쿠님 초콜릿 45개 감사합니다 어디 누가 방언 터지셨나 어디 누가 방언 터지셨나 저 내려가 자 내려가 보자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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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ㅏㅁㅁ 좋아 여기도 상당히 짜증이 많이 나는 구간중 하나인데 자 여기 열수 하나 더 오오오오!! 와 초금만 늦었어도 죽었겠다 아 의미 없이 너무 아이템을 많이 썼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 이쪽이 나중에 오는 곳이었던가 지금은 못가 지금 이것도 못당겨가지고 당겨도 반응이 없죠 그래 그래 여기도 장난 아니지 알아 장난 아닌거 하지만 내가 다 조져주겠어 자 빨리 돌아가 아야 뭐야 왜 또 아 왜 또 왜 또 왜 또 왜 또 들어와 자 파이어 아 그렇지 아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 맛이라고 그래 바라카는 너의 너와 나의 영걸고리 이건 좀비들의 비명소리 자 일단 여기 있는 적들 다 처리한 것 같애 그래 불타는 금요일 디스코 투나잇 빠빠 빠빠밤 빠빠바밤 빠빠밤 빠빠밤 빈이놀이 이놀은 아니잖아 이놀은 생일 축하노랜데 그래 이 노래는 아니야 다 해치 해주겠어 어우 이거 할 때마다 쫄깃쫄깃해 하지만 이제 슬슬 적응이 돼가는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보통 말리더라고 자 배터리를 하나 더 얻고 그러니까 우리 쪼아셉이 어떻게 되는지 나도 참 궁금해 일단 우리 쪼아셉은 아무래도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쪼아셉 크아 수리탄이 많아가지고 더 못먹다니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다 먹었지? 아이고 불금해 뭐하는 짓거리야 뭐가 삐하고 울렸는데 그게 암이었다고? 진짜 암을 못 봤구나 그거 뭐 몇 개 걸렸다고 그래요 쪼아셉은 안경이 본체죠 저 여기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 성광을 잘 쓰고 튀면 생존의 가능성이 쉽게 가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마리즈님 초콜릿 40개 감사합니다 그래 아주 못할 건 아니지 자 이거 해체부터 하죠 자 해체를 하고 자 들어가서 저기다 배터리 팩을 끼우는 순간부터 그래 매우 짜증이 날까 자 저기까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자 저기까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자 일단 이거 돈 당기고 자 쏘고 아이고 잠깐 기다렸다가 아아 다시 뛰고 자 이거 이거 쏴야 되는데 야 이걸 쏴야 된다고 이 새끼야 그렇지 자 안전하게 쉬어 저 저기 있는 저거 먹고 그래요 진행을 하면 돼 아 안 맞을 수 있었는데 한 대에 맞았어 아 아 자 올라가서 크으 진짜 폭발탄 엄청 주는데 한 개를 못 먹는 아 맞아 저 녀석한테 전기탄을 쐈으면 중간 보스한테 괜찮았을텐데 그래그래 이걸 쐈어야 되는데 그래 안 맞고 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자 자 지도조각도 얻고 자 불을 끄고 밑으로 떨어져 보자 자 또 체크포인트 자 쓰고 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공유 자 다시 한번 노려보죠 자 으 으 자 자 자 자 자 하나 둘 셋 넷 파이어 아 얘가 탈 체력이 또 높구나 아 아 아 내 아까운 파이어 어떨거야 어떨거냐구 다섯발짜린데 허접한게 어디서 좋아 이것도 해치하고 가자 아 아까워 별거 아닌 녀석이었는데 아 아 그냥 불화살 다섯발 쭉 날렸으면 될거 됐을텐데 아 제기 그래 이것도 주네 아 불화살을 써버렸어 잘못날렸어 부품 다섯개짜리를 나중에 잠옵들 처리할때 써야되는건 아 아 그래도 이정도면 뭐 초회착때보단 무난하네요 됐지마 이 정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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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가 아마 그렇지 이게 있지 자 그리고 이걸 당기면 된다 난리난리 가자 뭘 어떻게 그냥 하면 되지 아니 아쿠브난이도도 한 대 맞으면 죽는다지만 어차피 아예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닌 이상 뭐 어려울 게 있나 죽으면서 하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어려운 난이도를 못 깨는 건 오래 걸리는 게 답답해서 그냥 중간에 치트키를 써버리고 그냥 깨버리니까 그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누구나 다 깰 수 있어 어려운 난이도 게임은